오 잘 모았어 아하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오늘 할 방송은 두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두 달 동안 마비누이가 어떤 거가 패치했는지 일단 좀 알아보려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뭔지 한마디로 복귀 유저가 좀 보는 알아보는 방송 저 돌밀 땄어요 여러분 돌밀 제가 1월 15일 날 여행 떠났거든요 세인츠 가디언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갑옷이 나왔네 이렇게 플라잉 윙소드야? 왜 합칠 수 없는 거야? 아 합칠 수 있고 성공률 보정 아 이런 게 생겼구나 아 여기 이쯤 문제였죠 아 야 뭐야 아니 나 지금 여행 떠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 터진 거였어? 아니 무슨 떠나니까 본진이 불타고 있네 먹보토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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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더라 이거 아 먹보토끼 이거 얼마입니까? 이거 좀 사고 싶다 어 그 다음에 이거 되게 궁금한데 화이트에 온타임 이벤트 말고 이거 환타지 파티 판타지 멜로디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거 뭘까? 우리가 됐던 그 선율 밀레시아의 프라하에서 음악이 좋던데 이거 아 너무 예뻐 프라하 아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재밌었고 아 너무 재밌었고 아 그래 음악 음악은 정말 굉장히 기대됩니다. 진짜 나도 너무 기대되는데 프라하랑 마비노기랑 무슨 연관인거에요? 프라 아주 옛날 중세층 유럽에서 음악의 도시 중 하나에요. 아 그래요? 자 여러분 내가 볼 땐 이거 판타지 파티 같은 느낌이야 이거. 이걸 굳이 이렇게 95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? 95일 4시간 이렇게? 이거 막상 가놓고 짜잔! 온타임 이벤트였습니다 하는거 아니야? 정말 진짜 간절하게 저 뭐냐 판타지 파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. 지금 보면 사람들이 예측하는게 일단 오케스트라 앨범 발매 여기있고 오케스트라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을 길거리에서 할 것 같진 않고 그죠? 악기 이거 좋다. 오케스트라 악기 트럼펫 트럼펫 되게 좋겠다. 트롬본 팀판이 아코디언도 너무 좋아. 아코디언 진짜 갑입니다 아코디언 진짜. 드럼도 진즉이 나왔어야 된대. 이것도 15주년 파티와 두근두근 운영진의 월급키트 현장 한 번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. 넥슨게임 그 팀장들 다 모여가지고 한 번 합시다. 팀장 던파 팀장 메이플 팀장 마비노기 팀장 다 모이셔가지고 6월달 준 이렇게 해서 6월달까지 뭔가 있네요. 여기에 누가 마빈 섭종이라고? 미친거 아니야? 짜잔! 이로써 여태까지 마비노기 즐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아 그래서 이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는거야? 너무 큰 그림 아니야? 난 거짓말한적이 없어. 쿠압 딘 어떻게 가더라요? 아 복 여러분 죄송 아 죄송 제가 복귀 유저라 아 침판 또 어디있어 난 침판 나 침 아 찾았다 찾았다 피아노 심해이 온지 보통 메어 안갑니다. 어 당연히 만만 보는거 만만 일단 빨리 잡아야되는거지 이거 잡아야되는거지 야 한마리 잡기도 힘들다 저거 아야 아파 빨강섬 채워줬어 끝난거야? 어 옮기네 다들 님들 말은 해줘요 아니 아니 내가 눈치껏 알아서 갈게 제가 눈 가십시오 여러분들 잘 여러분 잘 싸우고 저 신경쓰지 마세요 신전가는길을 막는 결계가 생성됐다 결계 생 아 가지말래 가지말래 대마 대마 거시나요? 와 인식봐봐 다중인식 미쳤다 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 그렇지 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모 허 잘 모은다 허 어 잘 모았어 오 오 잘 모았어 아니 evento 운才 빼고 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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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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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sir 그렇지 하이구 다들 잘한다 하이구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크라켄 아 요거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이면을 보는 아 키고 천대 때리는거에요 이걸 키고 언제 때려 잡은거 끝이야 보상이 금화춤 교간불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아 여러분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크라켄이 더 쉽네 진짜 저 정량 모으는게 좀 귀찮지